안녕 모모들 저는 이제 집 앞이에요 마지막으로 오늘 너무 많이 봤으니까 또 이게 좀 신빙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짧게 피곤해요 이제 신빙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진짜 포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만에 저 지금 너무 개운하고 시원하고 정말 오늘 하루 간만에 달렸다 헬로우 오늘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하루였고 뭐랄까 제가 너무 이렇게 새삼 또 이렇게 소중하구나 라는 거를 또 감사하게 느끼는 하루였습니다 일단 오늘 팬분들 직접 봐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오늘 하루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물론 모모들을 본 거를 제외하고 댄서분들이랑 댄서분들이랑 다 같이 연습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딱 무대 끝나고 이제 블레스 유 부를 때 안 울려고 이렇게 꾸역꾸역 참아가지고 이런지 딱 하고 무대 끝나고 이렇게 무대 뒤로 이렇게 갔는데 댄서분들이 다 울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저도 되게 그때 엄청 펑펑 울었어요 하... 멍청이 마리아 활동 때 느끼지 못한 뭔가 또 멍청이 마리아 때도 활동할 때도 너무 행복했지만 이번에 유독 되게 너무 소중하고 행복하네요 여러분들 항상 멋진 무대로 보답하는 화사가 되겠습니다 Guilty Pleasure 앨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오늘 진짜 뭐 많이 했죠? 다들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직접 가서 찾아뵙는 그날까지 노래 많이 만들어 놓을게요 빨리 투어도 하고 해야 되니까 푹 찰게요 무무들도 오늘 되게 스케줄이 멤버들이랑 많이 겹쳤는데 그거 다 챙겨보느라고 무무들도 고생 너무 많이 했고 밀려드는 떡밥에 깔리진 않았을까 지금 립스틱이 다 지워졌어요 입을 얘기를 하도 많이 해서 고마워요 여러분들 러브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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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푹 쉴게요 여러분들도 좋은 하루가 좋은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고마워요 고마워요 너무 짧게 하나 활동을 마무리할 때쯤 그땐 좀 길게 찾아뵐게요 안녕 무무들도 얼른 자야 되니까 바이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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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바이바이